네, 우선 이렇게 대면 행사가 굉장히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. 한동안 또 저희 영화와 관련된 행사도 모두 비대면 행사로 진행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과 얼굴을 맞대고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청룡영화상 핸드프린팅 행사를 기회로 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면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기쁘고요. 또 이렇게 오랜만에 함께 수상하신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있어서 또 좋습니다. 그리고 이 자리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 정조의 손을 놓고 계시는데요. 그 왼쪽 마이크로 그 손을 열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조진 씨는 여기에서 생명할 때의 손을 열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 왼쪽을 열어 duck. 그렇게rittות 생명할 때 So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